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김현태 라고 하구요 제 주종목은 회전대회전 기술계 종목입니다 슈퍼지 종목은 다운휠 종목과 다르게 더 많은 기문이 설치되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을 요하는 종목입니다 저번주에 열린 테스트런을 통해서 정선 활강코스를 타보게 되었구요 테스트 기간 동안 성적이 좋게 나와서 이번 월드컵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코스가 좋았구요 눈 상태도 외국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눈 상태도 좋구요 코스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생각보다 안전하고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에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정선 알파인 이벤트에 오시게 되면 경험하시지 못한 스피드와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합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요 올림픽에서는 꼭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파인 스키라는 비인기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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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